둘이 3판 양승제를 새켰어요. 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닭싸움, 엠티비 닭싸움 이런 거 보신 적 없죠? 자, 오늘은 안산에 사시는 산화고랑이님 초청으로 광덕산을 한번 타보기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릎 푸른 미션이 계단이고요. 오늘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전체 인쇄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산화호랑이님 역시 자기 나와발입니다. 성공입니다. 자, 안산에 함께하는 MTB와 산산산 MTB 5명씩 선수 뽑아서 각 한 번씩 딜이 돼서 점수제로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MTB J님 출발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좋아요. 오, 잘 통과했어요. 아, 왜 여기서 다 무너지죠? 자, 함께하는 MTB 폴라포님. 술만 잘 먹어요. 술만 잘 먹어요. 술만 잘 먹어요. 술만 잘 먹어요. 어우, 좋다!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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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가님. 화이팅! 아... 식네임 싱싱님. 싱싱구리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함께하는 MTB 싱싱님. 자, 이제 산산산 공격입니다. 함께하는 MTB는 한명도 성공을 못했고요. 산산산. 어려워요. 산산산 MTB 두번째 선수 어필님. 나이스! 아깝다. 네번째 선수. 큰 기대는 안합니다. 큰 기대는 제가 안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화이팅! 동그리 아빠한테도 그렇게 기대는 크지 않아요. 에이씨! 자, 산산산 MTB 마지막 주자 마빙님. 산산산, 한대 전살. 그렇지! 탐동! 땡입니다. 믿을 놈이 없습니다. 믿을 놈이 없어요. 산산산 MTB 오른쪽 미션. 왼쪽은 다 실패했어요. 양 팀 다. 백만 선수. 백만 선수.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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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입니까. 백만 선수. 차라라. 차라라. 다 와가지고. 아... 아깝습니다. 이런. 어필님. 어필님이 가끔 체면을 세울 때가 많아요. 멀리보다. 멀리보다 멀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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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제 예측대로. 어필님이 가끔 체면을 세울 때가 있어요. 타르드 님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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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 한 푼 정도. 네 번째. 동그리 아파. 네 번째요. 파 파. 왼쪽으로 왼쪽으로. 좋아요. 은일이죠. 은일. 일. 네. 입니다. 토마스님. 이 바이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끝에 가서 페달이 걸리기 때문에. 오케이. 예. 토마스님. 자 이제 어려워진데. 거기야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아아. 전기를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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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함께 타는. mtv로. 한방인가요. 어. 한방에 끝내버렸습니다. 한방에. 아니. 흔들려. 몇번 하면 될거에요. 방금 전 이제 티스님 성공한건. 번왜라. 티스님 우리 편 해야되는데. 번왜랍니다. 자. 함께하는 mtv. 첫번째 주자. 함께 타는 이요. 함께 타는 mtv. 네. 기야가 튀고 날리왔습니다. 기야가 튀어서. 집중이 깨졌어요. 기야가 튀어서. 함께 타는. mtv. 두번째 주자. 어. 좋아요. 안정적 이에요. 어. 아유. 페달이 걸렸어요. 함께 타는 mtv. 방드허님. 땡. 함께 타는 mtv. 싱싱님. 싱싱이님. 아까부터 저 돌이 마지막 주자 레이드드래곤님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저희가 이제 산악자정원님 초청으로 함께 사는 엠티비에 왔는데 김은혜 은혜 대장님께서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네임택을 만들어주셨어요 선선선 엠티비 전원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라색으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피스님의 자랑질 자 작년 이맘때 자전거 닭삼 붙어서 1위가 졌어요 오늘 닭삼 서랩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칼입니까 3판 양승제입니까 당칼하지 둘이 3판 양승제를 찾겠어요 자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닭싸움 엠티비 닭싸움 이런거 보신 적 없죠 첫번째로 1위 선수가 1위 선수 1승 자 두번째 판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 자 8판이에요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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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이 안들어 과연 장전 서랩을 안다리 흐리기에 걸렸습니다 안다리 흐리기 다시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칼승부입니다 티스님하고 유리님 당칼이에요 보내기 pork치기 호텔 oh 훅치기님이 ерв tissue 훅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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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asına됩니다 망쳐바 허어어 택스님이 작전을 실패한거에요 훅치기 handi 대단하네요 진짜 세번째 미션 산산산 엠티비 이두선수가 먼저 갑니다 ak-up mission Belling 이리 선수는 이제 무난할 걸로 생각하고요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리 선수 지금 두 번째 조금 멀리 봤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거기서 왜 흔들립니까 살렸어요 살렸어요 백마선수 백마선수가 이런 거는 좀 잘해요 칭찬을 괜히 했나 싶은데 백마선수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흔들렸어 흔들렸어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살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성공 네 번째 마빅 선수 다섯 번째 동그리 아빠가 바로 쫓아옵니다 마빅 선수 두 번째 주자 흔들리고 있어요 잡았습니다 도로필법을 또 못했어요 함께 타는 엠티비 두 번째 주자 기어가 튀고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힘은 좋으세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거의 다 왔어 성공했습니다 저가 또 가방을 벗고 하겠는데 안 내려오시려고 하는데요 한 분 성공했고요 세 번째 주자 함께 타는 엠티비 세 번째 주자 아 안정적이에요 아 아 이 팀도 칭찬을 못하네 칭찬을 폴라포님 폴라포님이 올라가면은 함께 타는 엠티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산악호랑이님 같아요 과연 폴라포님 오깝습니다 아 마지막 주자는 이제 산악호랑이님인데 산악호랑이님은 가볍게 생각할 거로 예상하면 동점 되겠습니다 야 너 조용히 안 해 근데 아직 몰라요 길고 짧은 건 돼 봐야 알아요 산악호랑이님 자 이 코스는 두분 두분 성공해서 동점 되겠습니다 조향미션이에요 조향미션 길맞고 있어서 땡 입니다 1위 선수 번외에요 반칙 땡 함께 타는 mtv 볼라고 선수 첫번째 입니다 꺾어야 되구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골로 가도 됩니까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2번 타자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두번째 아까 보니까 힘이 엄청 좋으세요 계속 튀고 있어요 상관 안해요 성공했습니다 두번째 성공 네번째 선수 다 꺾었어요 아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걸로 보이구요 잘 꺾었어요 다 꺾었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오케 비껴 빨리 안 봤어 빨리 다시 세번째 성공입니다 밑에 밑에 합니다. 밑에 밑에 해요. 어렵죠? 저는 보냅니다. 보냅니다. 거의 이제 끝난 거죠? 네, 저기 끝났어요. 네, 저는 들어왔어요. 함께 타는 MTB 3명 성공했고요. 산산산 MTB 이제 동그리 아빠 첫 번째. 동그리 아빠 안 흔들리고 잘가요. 거의 다 왔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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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본 선수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상산 MTB 두 번째 주자, 하루님. 아, 땡입니다. 자, 선수. 명만이면 하겠죠, 당연히. 어떤 때는 잘 타고, 어떤 때는 크게 믿지 못하고. 살짝 계단을 밟는 게 좋아요. 계단을 한 개 밟고, 계단 밟고. 그렇죠. 됐어, 됐어. 끝났어, 됐어. 자, 직진, 직진. 그렇죠, 사이로 직진. 된거, 된거, 된거. 저기서 깨진다면 참... 말이 안 되죠? 성공입니다. 병만이면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네. 필름 네 번째 주자예요. 네, 필름이 여기... 네, 됐어. 지금 말씀 안 돼요? 고생이 좋아서... 코스를 놓치면 실패인데요. 어필름이 실력은 충분하지만 코스를 놓치면 안 돼요. 살짝 밟아야. 밟고 가, 밟고 가. 너무 많이 꺾으면. 네, 밟고 가야 돼. 좋은 작전이에요. 좋은 작전이에요. 됐어, 됐어, 됐어. 나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나무 오른쪽? 네, 됐어. 성공, 성공, 성공. 저 너무 빨리... 좀 일찍 방정을 떨면... 아, 예. 여기만 담가면 끝이더라고요. 이제 성공했으니까 우리 3명 성공했죠? 네. 한 명만 더 성공하면 이기입니다. 자, 마비기. 이기, 옛날에 그래서 이기. 몰라요, 마비기. 마비기, 마비기. 마비기, 마비기. 마비기, 마비기. 마비기, 마비기. 깨지는 수가 있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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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야잖아. 네. 도전한다. 도전이야? 도전! 아, 도전이었어? 연습도 없어? 아, 좋아. 호핑, 호핑 쳐줍니까? 네, 예, 예. 호핑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잘 꺾었어요. 딸랑이, 딸랑이. 딸랑이 갑니다, 딸랑이. 오, 좋아, 좋아. 아, 깜이.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어떤 때는 잘 타는 선수. 네. 어떤 때는.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큰 때려. 그렇지, 그렇지. 살았다, 살았다. 코스는 잘 들어왔어요. 타, 타, 좋지. 나이스. 아, 가셨습니다.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야. 역시, 그렇지, 그렇지. 가꾸 있어. 좋다, 힘들다. 으아악. 으아악. 와악. 땡.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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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 포님. 좋아, 가꾸 있어. 여기까지는 잘 왔어. 에잇. 멍치. 둥걸이 할까. 지금 우리가 간신히 1승 하고 있는데 어필님 덕이에요 조 appl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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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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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봤을 때 제가 엉덩이 넘긴 거 있잖아요. 끌고 써야 돼요.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못 꺾었어요. 못 꺾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 이리와! 저기가 어렵네. 오, 좋다. 땡! 오, 나이스. 킬 막! 킬 막! 킬 막! 가오가 있지. 그걸로 가냐.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좋다. 천 다 할 수 있어.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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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이야, 아니라고! 야! 아, 코스를 잘못 들어왔어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좋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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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토마스님 오늘 한 건 했어요. 안살이라서. 아, 나이스! 아, 살렸어요. 아, 살렸어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파. 됐다, 됐어, 됐어, 됐어. 가, 계속 밟아. 계속 밟아. 됐어, 됐어. 오, 나이스! 오, 동생이 나이스! 땡입니다. 가장 난이도 센 곳으로 아, 되겠다. 아, 되겠다. 그렇지, 제일 높은 쪽으로. 네, 대박이다. 잘한다, 진짜. 야, 대박. 네, 대박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고마웠습니다. 오, 고마웠습니다. 오우. 오우.